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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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아 사람들이 다 이상하지? 손에 뭐 들고 있지?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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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오고 긴장돈 풀리니까 검사하는구나 신기하네.. 뭘 걷는 걸까? 양극 심사! 입국 심사하듯이 까다로워요 여기가 또 카메라.. 도착하다.. 도착해라.. 10분, 10분 뒤 어머, 웬일이니? 어메, 어메, 어메! 어떻게 되겠어? 어메, 어메!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얘 뭐야 그니까 앵기에서 엄청 잘생겼는데 그래도 아는거야 이빨을 미치겠다 볼륨 너 이제 퉁땡이래 볼륨아 인사해줘 인사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인사 저는 가끔 공가에 가니까 멍멍이래서 가니까 그리스도 경계하는 건가? 그리스도 경계하는 건가? 인사 한 번 해줘 아 애용님 맘에 드나봐 이렇게 털이 아 이거 보니까 이게 좀 신기하네 호랑이 호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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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운해 나한테 안 와 제가 sentido 이게 뭐야 이젠 통과 어머 어머岩 어머 웬일이야 되게 좋아해 우긴다 보림이 오류이네 내가 took a 내가 가까이 가니까 걸린 것처럼 도망갔어 사실 아님 괜찮아 그렇게 다른 사람 좋아해도 돼 보름아 놀라니까 온 거야? 엄마가 놀라니까? 내가 오니까 뭔가 걸린 사람처럼 바람피사 걸린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바로 도망간 거야 신기하다 아닌데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오! 인사해줬어 어머 애형님 좋은가 봐 제가 인사하러 가요 아 그런가요? 응 꼬리가 진짜 자유하다 꼬리가 다른 생물 같아 뱀 같아 뱀 무슨 태능 선수촌에 있는 고양이 같아 여기저기 뜯고 싶어서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걸 핥히고 싶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폭신폭신해 보이니까 아마 그 새로운 물건이어가지고 별로 아는 모델인데? 뭐야? 진짜 모델인데요? 코드 취하는 게 프로인데? 냥댕인데 냥댕? 웬일이야 어쩜 저래 보름이 카페씨 한번 보여줄 거야? 우리 지금 카메라 음이 아주 그냥 약간 여기 그 화보 촬영 현장인가요? 진짜 아 너 완전 귀여워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모델 랍샨네 아직 보름이 올해 그리고 산남내 기운이 더 작은 거에요 지금 그 지금 저렴한 거 아냐 소리도 예선 그 자막 음 아은 소리가 옳게 귀엽냐? 소리가 옳게 귀엽냐? 여기 목소리.. 내 소리도 너무 귀엽냐? 내 소리도 너무 귀엽냐? 아이고 좋아 보름이 아이고 좋아 오잉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 춤쇠를 웃으면 되게 격정적을 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귀여워 왜이렇게 귀엽지? 이 조합 바뀌다 귀여워 귀여워 응 진짜 귀엽지? 응 아 귀여워 배고파 밤떡 에이 아 부끄러워 음 응? 도전! 탈락! 하하! 탈락! 또 모델 자세 취하네, 또 이게. 지금 메모리 없어, 지금 모름아. 메모리? 메모리 없어, 메모리. 메모리 도둑, 메모리 도둑. 아... 아, 또 가까이 가서 또... 얍. 저기 앞에 안 기다리는 거야? 빗질해줘? 또 해줘? 빗질하는데도 안 해. 응. 지가 움직이네. 응, 지가 움직여요, 맞아. 가만히 있어주세요, 참. 전자동이야? 응. 아, 이거 손인잔. 이거냐? 어머, 좋대. 호감의 표시. 너도 이제 통과시켜준 거야? 응, 통과가 됐네. 이 손인잔. 3분도 왕둑발 보쌈. 기분 좋네, 나중. 이거 봐. 말이 되냐고요, 이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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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저 좋아해. 어머, 내 표정 봐, 어머. 어머, 개볼은? 너무 감피해. 수영이가 뒤에서 만질 때는 막 뒤서 막기가 아니고 손방망이 날리면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빠, 아빠, 아빠. 저렇게, 저렇게 해준다고? 대박이다, 아영님. 닉네임 애용이라 그런가? 응. 아, 모찌 너무 귀엽다.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너무 귀엽다. 각자 나름 회사에 직책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왔어. 이러고 있는 거 누가 알겠냐고요. 안 타. 안 타.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